안녕하세요. 댐과장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는데 진짜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환갑이셨어요. 그래서 환갑 생일 파티도 해드리고 아버지가 친구들이랑 보라카이 여행을 다녀오셨는데 아저씨들이랑 시간이 되는 아줌마들이랑 부부 동반으로 보라카이를 갔어요. 저나 저희 어머니는 못 따라갔는데 궁금하니까 가서 이쁜 사진도 좀 보내고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찍어서 보내라고 했더니 공항에 처음 도착해서 보낸 사진이 이런 사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야? 했더니 공항에서 차 타고 어디로 이동하는 차 아니래요. 아니 이런 거 말고 풍경이나 이쁜 사진을 보내달라고 음식이나 뭐 먹었어? 했더니 이따가 음식 사진을 보냈어요. 이런 게 온 거예요. 아니 아버지, 아빠 이거 말고 음식을 먹기 전에 이쁘게, 이쁜 먹기 전에 그 상태, 온전한 상태로만 보내달라고. 그런데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 이후에도 온 사진들이 다 이런 거 보내지 마. 이런 거 필요 없어. 이 오므라이스는 뭐야? 이거 먹다 남은 거잖아. 아니 왜 이렇게 이쁘게... 속이 터진다. 아니 그 아버지들은 왜 그럴까? 보니까 이제... 아니 아빠들이 다 그래. 음식 사진을 다 이상하게 찍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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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터져.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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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